처음 왔을 때 되게 놀란 게 관장님도 너무 친절하고 운동 배우는 그 특유의 뭐라 하는 그런 게 없고 관원분들도 되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서로 가르쳐주고 여성분들도 되게 운동하는 거 거리낌 없이 열심히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배우기에 재밌게 배우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오게 됐습니다. 앞에도 말했지만 데이브 관장님이 체험 봤을 때 운동 가르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시고 관원분 많아도 되게 다 여기 봐주시고 저기 봐주시고 그냥 사적인 얘기도 해주시고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적응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